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 좋다. 아람스도 좋고. 애들 없는 것도 좋고. 아우 씨 얼마만에 잠이냐. 식이요. 끝이 이루이자. 아 씨 저것들 이까지 왔어. 엌 씨. 아 씨. 아 좋아. 으아아아아아악 생일은 무슨 생일이야? 으악! 아이씨 하... 여행 가고 싶다 혼자서 푹 시도하고 싶다 이제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이씨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파티나자고? 아 그때 그걸 안 까먹고 있었나 야 저번에 그 미팅 날짜 언제라고 했지? 목요일 목요일? 응 그날 무슨 날이라고 했지 알았나? 무슨 날? 몰라 내 생일? 그럼 생일이에요 그날? 어 아마 그럴거야 그래요? 응 에휴 새끼들 생일파티 너 무슨 생일파티야 내가 앤가 정말 창민이가 요리하고 내가 거실 분위기를 좀 파티 분위기를 꾸며볼게 잠깐 거실 꾸미기보단 요리지 난 창민 팀 그럼 우리 파티 장식 뭘로 하지? 형 뭐 생각난거 있어 파티 장식이라 아무래도 파... 파리! 앗! 뭐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그냥 아침식사 뭐 할지 그 얘기하고 있었어? 아하 아 그래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지 그래 뭐 너네 그래서? 나 오늘 미팅 있어서 먼저 간다 어 형 다녀와 아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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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놀랬네 진짜 어허 아 그렇게 아 벌써 나간 줄 알았지 괜찮아? 어 아니야 괜찮지? 아, 아니야. 괜찮아. 형은 괜찮지? 아,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. 형, 까짓것이라기엔 볼이 엄청 빨간데? 진짜, 어휴. 못살아, 씨. 이거 뭐야? 이제 미역국부터 해볼까? 아니, 창민아. 이게 또 뭐야? 무슨 동네 장치에? 사람이 문명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. 형은 미역부터 물려줘요. 이 통에 물 받고 미역 한 주먹 넣으면 돼요. 나 불고기 준비하고 있을게. 그러니까요? 볼에 물 받고 미역? 오케이. 네, 오케이. 네 개? 네 개? 미역이 용화나 사고? 이걸 어디 갔어? 이걸로 되려나? 아, 옛날에 이런거 진짜 많이 봤었는데. 이제는 이런거 별로 안 하게 되네요. 옛날에 많이 해봤었어? 응. 어릴 때 진짜 많이 봤어. 누구한테 해봤는데? 이런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지 않나? 응, 물론 그랬지. 이벤트 꾸니셨나보네. 내가 좀 그렇긴 했지? 다 된거 같은데? 이제 전부 다 알아보아. 진짜 많이 해봤나보네. 아주 다음 스텝이 척척이야. 우리 이석도면은 이제 금방 끝낼 수 있겠다. 야, 차민아. 너 언제 이렇게 요리를 배웠대?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. 에이, 이 정도 가지고 뭘. 형 아까 그 미역은 어떻게 됐어요? 괜찮아요? 아! 내가 저기 미역 끓여놨어. 어. 그러면 저기 냄비에 물 받아서 저기 소고기 담고 족거려줄래요? 아, 오케이 오케이. 으응. 자, 이거 넣는거 이렇게. 음. 이거 2, 2, 2, 2, 3, 3, 4, 4,org. 참기름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음. 아. 자 이제 소고기도 넣었으니까 내가 바로 소고기 미역국 요리살! 마늘이다. 아 마늘? 아 응. 자 이제 마늘도 넣었으니까 내가 바로 마늘 거예요. 아 응. 됐어? 이제 요리사 해도 돼? 자 이제 내가 진짜 소고기 미역국 요리살! 이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겠지? 뭐 그런 거 같네. 아니 좀 과한가?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. 아직도? 역시 이벤트의 마무리는 촛불이지. 뭐야. 아주 예전 습관들 나오시네. 하트 각 잡는 게 심상치가 않다. 아직도 몸이 기억하긴 하네. 뭐를? 하트를? 어. 나 어릴 때 저런 하트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. 아주 사람꾼 납수셨네요. 사람꾼 납수였어. 사람이 사람꾼으로 사야돼 원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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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계속 가시라구요. 하. 우리가 얼른 끝낼 거 밥 먹자. 나 밥 안 고파. 어? 형.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. 아 몰라. 아무것도 안 고파. 어디 아픈가? 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쓰읍. 가만 있어 봐. 불고기는 다 끓여가요? 응. 거의 다 됐어. 고기 국물은요? 끓여가요? 고기 국물? 잠깐만. 어. 끓는다 끓여가요? 물 끓는다. 그럼 아까 그 미역 좀 넣어줄래요 형? 미역? 오케이. 잠깐만. 이거 진짜 다 넣어? 네. 그거 다 넣으면 돼요. 얼마 안 돼요. 이게? 이게 얼마 안 된다고? 네. 그대로 다 넣어요 형. 오. 알았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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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끓이면 돼? 네. 그대로 그냥 끓이시면 돼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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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으면. 다 넣으면. 다 넣고 있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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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은 없는 것 같은데. 응. 형. 배 안 고파도 나랑 밥은 같이 먹자. 원래 사람이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. 응. 알겠어. 응. 맞아. 하자. 아. 어. 괜찮아? 어휴. 침칠이. 아휴. 안 아픈 거. 맞지? 어. 제어가. aley. 아. 으어어. 폴. 어. 으으으으으. 으 curious. 재혁아.. 아 지순이 떠! 좋았어. 이제 다 돼오면 미역국만 넣으면 되나? 맞다 형! 미역국은 다 됐어? 간은 봤어? 상민아.. 이거 원래 이런 거야? 이게 뭐야? 형! 미역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? 아니.. 난 미역국이 처음이라가지고.. 내가 아까 한 줌만 넣으라 했잖아 형. 아니..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.. 하.. 어떡하지 이거.. 하.. 못살겠다 진짜.. 아니..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.. 하.. 진짜.. 아니에요.. 아니 내가.. 방금 지금 소리 지르신 거예요? 아니 소리 지른 게 아니라.. 아니 사람이.. 어? 사람이 실수로 할 수도 있지! 제가 뭐라고 했어 형? 아니에요 그냥..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 형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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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서프라이즈인데.. 내가 해야케 눈처럼 막 들어가도 되나? 아, 가보자. 뭐야? 뭐야, 이 집구석. 3층 아니었나? 어? 형 왔어? 미팅은 잘했고요? 어. 뭐, 나야 뭐 그렇지. 저녁은 먹었어? 어, 우린 뭐 대충 먹었지. 아, 형 저녁은 못 먹었지? 나도 대충 때웠어. 아, 다른 애들은? 다른 애들? 잠깐 나갔는데? 그, 피시방 갔다고 했던가? 피, 피, 피시방? 지금? 오늘? 응. 응. 왜? 형도 가게? 아, 됐어. 내가 피시방 뭐하러. 알았어, 나 올라간다. 형! 어? 이것 좀 위에 가져가서 널어주라. 됐어, 뭔 오밤중에 빨래야. 됐어. 어? 아까 애들 엎어서 못 널었단 말이야. 아, 저 설거지 뒤에 싸인 것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. 아, 형 부탁해요. 어? 아, 씨... 아, 씨... 아, 씨... 아, 씨... 여기 세사도 또 언제 나왔대? 아, 씨... 너가 지금 했는데, 씨... 아니... 생일 파티는 무슨 생일 파티... 아 근데 왜 2번 중에 널래? 아우 씨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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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세요 뭐야 이건 또 나 뭐 가지고 놀라는 거야 뭐야 그치 이건 뭐지 애니웨얼 어 혹시 아 이 자식들아 형 생일 축하해요 자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씨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형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에이 형 신나면 신난다고 해요 그냥 근데 왜 애니웨얼이야? 형 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여행 가기 쿠폰이야 우리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여행가자 어디 형이 가고 싶은 거 있어 다 같이? 나 그냥 예쁜 애랑 둘이 보내주면 안 되냐? 에? 에이구 진짜 괜찮아? 달걀 귀신이요? 달걀 귀신이요? 달걀 귀신다 달걀 귀신다 num과ilen 흐어잇 알 Kontak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